벤투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벤투 감독님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데리고 진짜 이렇게 축구를 월드컵에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시켜준 게 나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시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걸 보면서 이 축구를 하면서 오늘 뭘 느끼겠냐고 못 자 아 손흥민 못 자 김진수 못 자고 얘네 못 자자 얘네 자면서 뭐 하냐면 아 씨발 야 우리 이길 수 있었는데 야 막 어 이게 아니야 야 이 축구가 되는구나 아 씨발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우리나라가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니까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오늘 느꼈을 거야 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음 경기 가나한테 질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다음 경기 포르투갈한테 질 수도 있다 난 3패 할 수도 있다 그랬어 2승 1무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3패도 할 수 있어 이 축구를 하다 보면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벤투 당신이 대한민국 축구를 한 단계에 발전시켜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벤까 벤까다 어딨어 벤까다 어딨냐고 where is 벤까 where is 나상호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가서 뭐 우루가이 상대로 빌겁을 못한다고 우리나라가 가나한테 발린다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가서 증명하는 자리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축구해야 안 된다고 이게 축구예요 여러분 이거라고 이거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라고 내가 지금 왜 왜 내가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냐면 반대로 보자고 우루가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선수들이고요 우루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루가이처럼 축구할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4년 동안 8년 동안 12년 동안 맨날 월드컵만 나가면 박지성이 있을 때도 그랬고 차범근이 있을 때도 그랬고 맨날 뻥축구했어 맨날 우루가이가 오늘 그냥 뒷공간 킥하고 어 제발 하나 걸려라 이 축구를 했다고 왜 왜 왜 근본적인 축구의 문제를 안 보고 어떻게 맨날 그냥 깔 생각만 하고 뭐 카메론 카메론 뭐 파라가이 이군 뭐 오늘 스와레즈 슈팅은 했니? 스와레즈 공은 만졌어? 이게 축구야 이게 진짜 축구라고 여러분들 이런 축구를 내가 왜 응원했는지 딱 말해줄게요 왜 응원을 했는지 말해줄게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뭐라 그랬어 한 번도 우리나라가 4년 동안 같은 감독이랑 월드컵을 나가서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축구를 하지 못했고 이번에 분명히 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팬분들한테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화를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저는 화가 나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오늘 이 경기로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소년부터 윗세대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다 이 축구를 진짜 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정말 이 축구를 해야 된다고 된다는 거 그리고 벤투가 이강인 9월달에 안 써도 쓴다고 그랬죠 벤투가 9월달에 이강인 안 써도 제가 쓴다고 했죠 교체 순위에서 절대 안 밀린다고 그랬죠 다 파악해놓은 거야 다 이 이런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 이강인이랑 카드를 버리지 않아 오늘 압박하는 거 봐봐 아 진짜 오늘 압박하는 거 봐보라고 내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가서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 압박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 압박만 이 압박만 고치면 카메론 우리도 5대0, 4대0으로 이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반대로 벤투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반대로 벤투 감독님은 우리나라가 압박 축구도 할 수 있나 없나를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거였어 지금까지 테스트를 했던 거였어 와 근데 자기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렇게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우리가 결국 월드컵에서 성적이 안 날 거라니까 뭐합니까 바로 내려와서 수비하고 바로 미드필드 바로 잡아버리고 벤탄코루 뭐 했어? 발베르드 뭐 했어? 수아레즈 어딨어? 수아레즈 오늘 뛰었어? 꺼내줄게 수아레즈 K리거? K리거? 김영권 오늘 봤어요? 김영권 오늘 얼마나 잘한지 봤어요? 이번 시즌에 애플이 서울에서 뛰었던 황인범 봤어요? 나상호 봤어요? 아 진짜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다 나는 벅차올라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서 이런 경기를 보여준다는 거 우리나라가 점유를 가져간다는 거 우리가 우리 축구를 한다는 게 난 너무 벅차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 딱 더 말할 게 있습니다 오늘의 MVP 누구냐? 벤투야 오늘의 MVP는 벤투야 모두가 욕할 때 모두가 지랄할 때 꾸역꾸역꾸역 나상호 뽑은 사람 꾸역꾸역꾸역 광해조 뽑은 사람 꾸역꾸역꾸역 권창훈 빵창훈이라고 욕할 때 뽑은 사람 벤투야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항상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가나를 이기려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 칭진 리 선발 그 옆에 하프스피스에 두고 이재성 선발 그거 가져가면 이깁니다 그거 가져가면 이깁니다 2승 1무 가능성 있다고 제가 매독 말했잖아요 2승 1무 진짜 가능성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승부 아니면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루가이 경기를 내가 8개 이상을 봤어 우루가이가 이기는 걸 8개 이상을 봐봐 풀 경기로 걔네가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축구를 하는지 근데 그거 축구에 맞게 우리가 수비만 해주면 얘네가 난 뻥축구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결국 그 뻥축구를 했어 오늘 우루가이 왜 그 수비를 해서 나 진짜 너무 벅차올라 진짜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까지나 다 맞춰버렸거든 그냥 오늘은 방종할게요 내가 전경기 중계하기로 했는데 나 그냥 오늘은 방종하고 정말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축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멋지게 월드컵에 나가서 보여줬다는 게 난 너무 진짜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하 진짜 교체 시간도 맞췄어 교체 시간 시발 교체 시간도 맞췄어 골만 안 먹고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이강인 투입시 30분만 남겨놓고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우 어우 시발 감격스럽다 벤투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벤투 감독님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데리고 진짜 이렇게 축구를 월드컵에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시켜준 게 나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시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걸 보면서 이 축구를 하면서 오늘 뭘 느끼겠냐고 못 자 야 손흥민 못 자 김진수 못 자고 얘네 못 자 잠 얘네 자면서 뭐 하냐면 아 시발 야 우리 이길 수 있었는데 야 막 어 이게 아니야 야 이 축구가 되는구나 야 시발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우리나라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니까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오늘 느꼈을 거야 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음 경기 가나한테 질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다음 경기 포르투갈한테 질 수도 있다 난 3패 할 수도 있다 그랬어 2승 1무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3패도 할 수 있어 이 축구를 하다 보면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벤투 당신이 대한민국 축구를 3단계 발전시켜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